계십니다. 자 이제 본상 수상자들을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제 10팀 중에 또 4팀만 남았습니다. 네 디지털 응원 부문의 네 번째 수상자들은 어떤 분들지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디지털 응원 부문 본상 수상자 현아 씨 그리고 시스타에게 돌아갔습니다. 연지 인원 부문 변상. 공시 쇄야 그리고 시스타. 파격적인 가사와 섹시한 퍼포먼스로 주목받은 현아의 빨개요는 미국 롤링스톤즈가 선정한 2014 베스트 뮤직비디오 10 중 아시아 가사로서는 유일하게 5위에 선정되게 됐습니다. 네 자 그리고 건강한 섹시미로 또 시스타를 빼놓을 수 없죠. 두팀 축하드리고요. 자 먼저 현아 씨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신예입니다. 감사합니다. 까먹었어요. 감사합니다. 씨씨님은 아 제가 이렇게 혼자서 시상식 무대에서 상을 받는 게 처음인데 우선 우리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 주고 싶고 어 앞으로도 저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씨씨에 감사합니다. 네 축하드리고요. 자 씨스타의 수상 소감도 들어봅니다. 네 일단 씨씨스타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저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식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항상 좋은 곡 주시는 오빠들 그리고 저에게 좋은 안무 주시는 오빠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일단 무엇보다 가장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분들은 역시 저희를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. 스타일 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씨씨스타 부모님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 씨씨스타 부모님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는 팬분들 그리고 저희 옆에서 저희를 항상 케어해주시는 매니저 오빠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좋은 상 주신 골든디스크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년에도 또 이렇게 멋진 무대에 오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치시야. 치시야.